한국국토정보공사 사방한 기회를 두십시오 아... 오게 빼고 솔직히 지금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영대정 이제 상큼한 가야겠다 파산 도중에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에 올라갔고 산이 됐어 그걸로 끝이야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서 삽니까? 왕년의 멤버들 다 모였네 이번 원정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에겐 그 어떤 명예도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